저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그 그루빙뽕 그냥 찍고 편의점이 있어 이기 봤냐? 아니요 아직 안 먹고 아니 안 먹어 지금 마지막까지 나왔어 아 그 이쿨이 있잖아 이기 이쿨이 있잖아 아니 나 그래도 본계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내 계좌가 파멸이다 왜 여자밖에 없냐 숙제 몇쯤? 언젠데? 오늘? 초시판은 몇쯤? 제가 치고싶어 영어인데 너무 색깔줄 근데 이거 배중 이거 먹어봤어 이게 바닐라 라테 아니에요? 다 바닐라테 그래? 응 바닐라 라테 커피인 줄 몰랐어 배중이 라테가 라테 배중이 빨리 짱다 했으면 커피로? 나오겠지 나오세요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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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슴 뒤로 가슴 나도 이거는 산 있는 척 쨍 열러가야 돼 열러가야 돼 이쪽으로 오세요 쨍쨍쨍 아 귀찮네요 산 있는 척 좋네요 양봉 저 교육청에 게이라고 신고하는 우리나라는 저 격리시킴 문재인 게 찍고 있는데 말 안 되겠네 문재인 대통령님 찍고 있음 찍고 있음 정치적 발언하지 마세요 이 증명식에 인수 옷 색깔 나 이재명 지지한다 나 이재명 지지해가지고 뽑은 다음에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뽑는 거랑 지지랑은 다른 마음 없이 사랑할 수는 있지만 더 신고해야돼 뭐 신고해야돼? 지갑이 좀 무서우고 문화권이? 뭐예요? 대메송이 여자대송이 형 또 여자대송이면 맞대 아 왜 가져왔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거 어디라? 저 캐릭터가...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거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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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 세 마리 있는 거 세 마리 있는 거 감성사다 이거 박인수 풀샷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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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박인수지 풀샷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나 이거 머리끄서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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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밀리드 안 들어간다 어? 박인수 해봤다 내가 내 거 내가 담아갔나? 안 돼 아... 저 저기 달고 있던 거 응 어 테크스 누구 명 차이? 저... 내 거 우리집 가족들 아... 지금 달고 있다고 했거든 근데 정인 줄 몰랐어 뒷팀하면 되겠는데 아침에 뭐냐 배준 형이 채민이 짓말씨라 지금 아... 어? 지금 아... 욕한 거 아니야 뭐냐 딱 받으면 얘들 전화를 했거든 얘도 어디인지 모른데 저 옷 찍어주세요 나와 나와 왜 찍고 있으시면 또 신고해야 된다 마스크 기글 응 브이로그인 브이로그 인수의 얼굴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하하하하 아... 브이로그 그래 뭐야 여부를 최대한 빨리 하는 거 같아 쟤는 어디 가? 뭐야... 뭐 하나 걸렸거든 근데 기침을 할 수가 없어 봐봐 이민이 넘선하지 않음? 형 왜 저 두 개 더 남았는데 남차 남아 여기 세 개 남았는데 여기 내가 먹으라고 하시나 안 먹어야 돼 오... 야... 나... 나 형만 반드실 거 같냐? 드세요 비결있냐 치민준 원래 이게... 이게 내게임 여덟 개가 아니라 내게임 응 원래 이게... 붙어져 있는데 어... 고기 옆에 있어 여덟 개가 아니라 네 개 사람들이 양의 밖에 아니라 여덟 개가 아니라 여덟 명였어 우리 하나 둘 셋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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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나 안 먹을 거야 나 먹으라 아 여덟 먹었네 이제 여덟 명이래 이제 나 안 먹었어 나도 안 먹었어 두 개 안 먹었으니까 대신 저 두 개 같이 세 개 안 먹었으면 세 개 하나 둘 셋 여섯 명인데 세 명이 안 먹으면 어쩌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먹어드리겠습니다 어림도 없어 들고 갈 거 있어 아 그러죠 들고 이건 변수인데 그러자 그러자 또 내가 요즘에 라이브를 많이 먹어도 라이브 라이브를 라이브 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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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조심해야 돼 형 라이브를 봤다가 그거 불법이면 나중에 앰프바이어 라이브 라이브 이거 거칠수 거칠수 형님 내가 먹개비를 할게 대대인에게 먹개비 먹개비 도깨비 먹개비가 뭐 이래 아 아 방에트인지가 다 흐르는 뭐야 뚫려있었어 네 아니 뭐일이야 먹방 먹방 아 먹가비가 뭐 그어 쓰시네 먹을 수 있었는데 개가비 이거 물이 있는데 뭔데 토마토 물 여기까지 깨비 역시 깨비 너무 잘 먹는다 여기서 먹기별만 좀 일깁니다 물 딱 띄워 여기서 먹기별만 해 어디가 어딘가 있을지 깨비티즈 아 딱 띄워 뭐야 치키지 않을까 풍력현장 해봅니다 얘가 그냥 자식니까 이렇게 찍히고 있다고 이 사람들아 어저하고 절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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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티비 이각도 다 찍는거죠 아 대답하라고요? 아무것도 못할지 이각 애들 싹 다 다물려고 지금 각도 잡고 있어요 네 이러면 너무 그본데 1인캐에 해봤데 민준씨 사회권 이만한 건 보고하시죠 이만한 건 보고하시죠 빨리 띄워주시고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안쓰네 저거 먹고 있는데 마스크 껴야 되냐 뭐 먹고 있는데 까지 지혜 찍고 있어 지혜 찍고 있어 네 맞지 입고 있어 그냥 그 학대인데 학대 네 얼굴 부위만 찍고 있어 학대인데 학대인데 빨리 야 완전 학대 야 상품을 모르겠어 너 다 하셔야 될거 아니야 내가 어 이정관 이정관 사원 이정관 사원 빨리 PPT 뛰어와서 발표 절티비 각도 잡아야 돼 각도 잡아야 돼 네 말고 인마 너 절티비 다 나가야 돼 Let's try but it'd be Henry Shane 흥 Ngoc Living We're Weekend 바삭바삭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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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 식탁을 쓰고 있는 거 먹어요. 와, 안 왔구나. 식탁. 머리가 동작하다. 동작만, 내 눈이. 내 눈이 어디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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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어딨어? 내 눈이 어디 갔어? 내 마음이 있어. 내 마음이 없다고 하던데? 6일에 그러면 내가 들어갔어. 너, 나, 나. 너, 나, 나. 너, 나. 왜? 응,achte. 초고기는 이제 초고기 있어요. 초고기 있어요? 초고기. 아킹 조회 아킹 아킹 지금 아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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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 여기 와서 일하고 얘기해서 드릴게요. 혼대국물을 먹어요. 진짜요? 호대국물이 더 맛있게 잘 먹어요. 먹을게요. 맛있겠네. 아니야, 아니야. 뭐라 해야지? 팔째를 잘못하십니까? 네? 이게 맛나? 이게? 혼대국물이 더 없거든요. 아, 뜨거워. 어, 뜨거워. 어, 뜨거워. 어. 어, 뜨거워. 한국국토정보공사 고기야, 고기야, 고기야. 고기야, 고기야. 고기야, 고기야. 잘 달아서. 다 날아. 다 날아. 다 날아. 다 날아. 먹었다가, 고기야, 너한테 갑자기, 안전하게 구경하라고. 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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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야, 고기야. 호흡을 어떻게 맞은 거야? 호흡을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호흡을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호흡을 왜 평화는 착한데. 그런 거 같아. 나, 나 홍엽이랑 얼마 안됐는데, 바로 홍이이랑 고기야, 고기야. 바로, 고기야. 고기야, 고기야. 그거라, 왜? 왜? 뭐였어? 아, 그거야. 뭐, 뭐, 뭐야. 신축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우리 도려방 갔을 때 후엽 이런 거 뭐 안 봤도 안 돼? 맞던지 합시다. 원래 이랬지. 원래 이랬지. 우리 우산 한파야. 그리고 전혜지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잠깐, 잠깐. 내 페이퍼, 원래 내가 구해줬어. 내 페이퍼, 너희听나 안나? 무슨, 오늘? 뭐, 뭐 말할 수 있었냐고. 인, 넘버? 인, 넘버. 인, 넘버, 인크래. 인, 넘버. 뭔 소리가 파겠는데, 아까 왔어요. 너, 너, 림, 넘버. 아니, 왜, 거기 보고 있어? 이 놈이 너무 깜찍해. 원착취의에서 한 거거든요. 김치고기가 온다고. 아, 일단, 잔거 모락에서. 아.. 아.. 근데.. 이 정도는 갑자기 사장님 전화가 온 거에요 그냥 그냥.. 그냥.. 나보고 내가.. 통역과.. 내가 그룹을 움직여서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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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굳이 조건이 왜.. 너.. 너 진짜 이승만이 안 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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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손 안 나와 아.. 요리장먹었는데 요리장.. 요리업.. 요리업.. 요리아.. 요리가 좀 있으니까.. 아.. 요리가 생각에서 뭐가? 아멘 정리했고, 조용히 했고, 이 멘트는 그.. 내가.. 윤관했고, 우스러워. 그 다음에, 여기, 이 분이, 아이디어를 하고, 치컷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 이거 살려주면 어떡하냐고. 지완이, 지완이, 지완이 다 들었습니다. 아, 지완이, 난 싹 한 적이 없다. 아, 다른 사람이, 남성 안 입었고, 의자는 굉장히, 나 입을 빡고 있던 적이었는데, 너희는 안 받았지만, 내가 걸었어. 여쭤봐를 위한 학교였는데, 그니까? 난 아이디어 확인하고 걸었다고. 어떻게 말을 했지. 몰라, 애들 가지고 안 나는데? 예, 여기가 김지현 아이디 뭐야. 나 흩띠 아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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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술을 해? 이거 어떻게 기술을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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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런 거 받아주세요 이놈이 형, 쥐이스들래? 쥐이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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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이스라, 쥐이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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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ister 쥐이스들 눈집어 3개 먹고 있어요 . unlock 뭐하려고 unlock 맘멈 마지막으로 이 랩도 다 안 돼 이거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되냐? 의아 사랑해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 가입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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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형님 해보니까 2월달 주대라고 했어 내가 좀 가득 잡았잖아 2월달 주무여지 한참 전에 번호가 돼가지고 맞아 이거 했는데 그 이후에 한 5번 정도가 끝까지 깜짝 놀랐어 제가 한 5번 정도 했어 iri 나 여기서 정말 못했어 나 여기서 정말 못했어 이리 한번 지금 Evil 2번씩 다 할 거든지 한 번만 해 줘 할래? 아니야 이거 더 푯틱스러운 게 뭐야 아 잠깐만 느낌 왔다 해겸다 걱정은 젊서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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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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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장 마스카 안 신고 하신 거 맘무는 데 맘무는 게 되나? 니 이빨은 이빨 신고하지 말래 여기 찍어야 돼, 그럼 살려봐 오구, 저기, 우토 뭐야, 나 찍혀야 돼? 아니, 아니, 찍혀야 돼 지금 1인치 찍혀야 돼 야, 봉스 따고, 봉스 따고는 누구야? 봉스 따고는 여기도 하나 나 안 그래도 3회 또 나 안 그래도 3회 또 안 오니가 찍어 올리려 하는데 아, 봉스 따고는 이게? 이 거? 아, 그래? 봉스 따고는 봉스 따고는, 이제 가자 어디 가면 돼? 야, 봉스 따고는 가르치다 아, 봉스 따고, 어디 간다고? 이거 10백으로 얘네지? 얘랑, 얘랑 회사님이라고? 얘랑 뭐래 하지? 얘랑 5종 하자 원래 있네 아, 왜? 나, 봉스 따고, 봉스 따고, 봉스 따고 우리, 나, 봉스 따고 아니, T5 우리, 나요 우리, 야, 좀같아 예, OBV야 뭐? 진짜лив군 잘 안 그 leider 하러 형 나 약간 울거 진짜 이렇게 못 참아 anywhere 근데 보자 焿 날 역시 안보여 가자 가자 못생겨 아 부흥돈 나오져버릴 때 바게틴 됐어 끝까지 깠나 보이세요? 아니 왜 지금 어 맞으면 지금 어 맞으면 지금 이렇게 집가면 돼 대중식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집가면 돼 우리 집 어떻게 가 진짜 예산이라고? 너무 늦게 왔어요 내 폰 어디야? 오늘 10시까지 가야 돼 12시까지 가는데 12시? 오후 시연 연장됐어 네? 12시 전에 그니까 11시에 45분에 가야지 집적이어서 카드 들고 와야 되는데 왜 카드? 적설수 아 내가 너한테 뭐 말해줬네 아 못생긴 해 아 못생긴 해 어이쿠 이제 전학가면 연락 안 되죠 난 원래 연락 바로 돼 왜 연락이 이불 끊으려고 와 아 얘가 나한테 연락 안 된다 했어 이제 지성매가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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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됐다 끊어야겠다 전학을 목탁소리들이고 목탁소리들이고 목탁소리 좀 해봤네 목탁소리가 가능 목탁소리가 가능 나가자 야 야 야 야 날로게 동일 순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뭐해? 목탁소리가 하네 목탁소리가 하네 뭐하는 손이 있나? 나 진짜 이거 잠도심 오우 인상은 인수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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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속 뛰고 쉬고 계시는거죠? 인수심발 숙제사로 나오지나요? 원테이크로 숙제사로 나오지나요? 그래서 내려버리고 역시 강관보 단어지나요? 직갈라오? 야 피방이나 가자 공부해야돼 가자 조금 눈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거지 소원 전 나갔어 그래 야 야 문 할거 없으면 치워봐 응 정말 공부해야된다고 어? 소리를 간단하고 말하고 나오고 아 그렇네 방학때 맨날 내 계획이 12시에 가서 12시에 가서 18시에 독서지를 가서 그때도 공부 시작하는거야 처음으로 일찍 나가서 일찍 복서지가 나온거야 일찍 나가서 가방 틀은거 어 지폭 오장만 틀은거 같아 무겁다 배중에 해놓은거 아니면 맨날 우산같은거 들어가지고 맨날 딜에서 이들러 쓰레기 무단초기 저런거 찍은거 아 저 찍었음 찍었음 영업하려는거 찍었어 풍경 찍어놔야되는거 아니에요 풍경 옛 동네 풍경 찍어놔야되는거 아니에요 흐잇 이러놓고 거의와가지고 두교ふ위로 바뀐게 없어 일어놓고 일주일 뒤에 온니 그렇게네 진짜 가능아 일어놓고 일주일 뒤에 막 꺾을수도있어 일어놓고 일주일 뒤에 야야야야 야지야야 청소 아직 안됐다 이러면서 바로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아 빼뜩 빼뜩 다능아 우리 집 청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집사를 온다고 하면 이제 시위를 시위를 청소하러 와야돼 레몬 우리가 어디 가건대 진짜 데몬스트레이트 시위하다 데몬스트레이트 저게 피하다 데몬스트레이션 시위 설명 시위를 당기다 할 시위를 당기다 그거는 에로 드루 섹스 에로 드루 섹스 다시 해보세요 에로 드루 갑시다 베이로 벤 벤 엽 벤 벤 벤 이걸 찍어버렸네 ㅎㅎㅎㅎ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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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구르기 신동이 그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서도 해야지 하고 자석 가겠습니다 해명 안하는 박인수? 앞구르기 신동 해명해야 돼 해명 해명 지금 어까도 낮춰내해 널 너무 사랑 어까도 낮춰내 어까도 낮춰내 어까도 낮춰내 어까도 낮춰내 어까도 낮춰내 3명인데 대구장인데 한 명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가고 너를 바라만 너로 아직 10시까지 가야 돼 너가 10시까지 가야 된다고요? 12시까지 12시까지 우리 댄스부터 가는게 규영니언 댄스 추워 규영니언 댄스 몇 표정 시켰어 어이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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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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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응 응 응 아니 kk 야 이동아 왜? 저지락하고 있어 어? 또 한 번 더 짓냐? 어? 한 번 더 짓냐고 한 번 더 신었는데 앞에 앞에 그냥 걷는군 왜? 아이고 이라고 했네 아 힘드네 저를 쟤어야지 뭐 해 신동 다시 놀란 발생 이거 이거 정수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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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란 발생 매니저 아까 전해 그냥 매니저랑 성공을 발견해 아니 18 왜 이렇게 크냐 그러게? 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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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토퍼 놀란 너무 놀란 크리스토퍼 놀란 아꾸르기 신동 허리 쓸 일 없다 놀란 저 어딜 없으면 엉덩이 때려 이렇게 했는데 아까 허리 다칠 정도의 강도로 엉덩이 때렸단 말이야 헤헤헤헤헤헤 엉덩이 뚠아 엉덩이 뚠아 허리 뚠아 다른 건 반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1시간 올라오겠다 동옥상 동옥상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진짜 진짜 아 아 저는 바바입니다 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친구 종이입니다 종이입니다 종이 됐어 아니 좀 많음 안녕하세요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요 아 별로 시작한 지 안 돼서 얼굴 브이로그 별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약간 좀 서툴긴 한데 그래도 좀 열심히 해보도록 마음이 먹었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종이집을 가고 있어요 종이집 가나요? 네 어디에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요즘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해서 그런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예요? 아 아 아 정말 대박 이건 AV 아 아 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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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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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귀여워 예 옷 워 오 오 탭이트스 어 뭐라 하니? 일본어 뭐라 하지? 오 호구짱 아닌가? 호구짱이랴? 왔다시야 융석열 족하세요 오 이건 좀 위험한데 이재명도 족하세요 아 후 후 이즈 굿 하이팅 허경영도 족하세요 하이팅 동옥상 동옥상 왔다시와 동옥상 대스 총리했으면 좋겠어요 인수상 하이 지금 어디에 가요? 왜요? 미안해요 지금 어디에 가요? 지금 어디에 가요? 지금 9시 40분 오 9시 40분 오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우리 동옥상도 가르쳐줬어요 나 원래 나 원래 나 지갑이 나 지갑이 나 지갑이 나 지갑이 엔꺼 됐으네 했다가 욕먹은거 밟으면서 저 초개되라 개새끼 저거 동옥상 아침 먹고 땡 집을 났어 자려하는 자려하는 살인 야야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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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돌이잖아 어제도 갔어요? 누가 어디 갔어요? 인정 누구 어디 갔어요? 나 못 먹어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우리 애들 자기 애정 가져봐 우리 애정 너무 좋은데 말하자 먹어라고 안 해 뭐 아니 무슨 10명이고 이거 뭐고 이게 몰랐어요? 뭐고 이게 10명이고 아 아 따가 나 좀 이러고 나도 이러고 있을게 나 이거 봐 어 인생이 없어서 신발 꺼 좀 어 난 어 어 카메라맨만 난 하이 야 다들 마스크 벗고 찍을래? 안녕하세요 지금은 친구들과 트위트를 찍으러 왔습니다 지금 이 친구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하여 지금 이 친구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하여 이것도 배웠거든 친구들한테 빨리 찍으세요 저 말고 아 한 마디 해주세요 도움이 잘생겼고요 네 끝입니다 실명 금지요? 공개 어 종이상 종이상 아니 이 카드 됐을까? 이 친구는 많이 낯을 가리네요 이 친구들이 여기서 계속 분석하면 되겠지 계속 반갑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히토리 히토리가 뭐일까? 한 명씩 오케이 오케이 개인식 낱니당 한 명씩 있는걸? 열 짱 오케이? 열 짱 나오는걸? 침파랑 볶었나? 침파랑 볶었나? 침파랑 볶었나? 2만원으로 오케이? 와 열 짱 2만원으로 와 대박 개 질었어 됐습니다 뭐가 안 보여 이년아 다 보여 좀 정신이 없네 여기가 왔는데 꿈이 없네 친구 이거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오오오오 누가 뭐였지? 위치 놓았고 저서 위와 반갑습니다 바이 바이 들어오시는 분 이거 찍고 들어오세요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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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내꺼 주세요 아까 가져왔잖아요 은희 가져왔잖아요 어? 아 옷을 키워졌잖아요 나인데 난 자꾸 부른거한테 가져왔잖아요 문솔이 뭐 하고있어? 그 나하님 왜 왜 왜 윤은 사라지고 아유 아유 빨리 빨리 해야 되죠 으아 으아 응 신고할거에요 야 어 와 진짜 아 왜 뭐 신고해야될거같아 왜 뭐쓰? 어 없어 나 그거 한 번 쓰면 찍어줘야될거같아 그냥 써드려 날로와든 하하하하 이렇게 쓰는거같아 얼굴 가까이 들어가 안바리로 두들겨 짱한데 귀엽네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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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다음 차례는 민중이였어요 야 최민주 최민주 네 복싱을 해주세요 네 복싱도 다 빌려주세요 어딜 도망가 공이 왜 이렇게 나고? 공이 펫찍하게 눈대? 공이 펫찍하게 눈대? 공이 펫찍하게 눈대? 오 공이 펫찍하게 눈대? 제우씨 제우씨 첫번째로 찍은 소감 아 종이였 떠나보낸다 마음이 너무 애쓰워요 입고쳐요 좋다고 하네요 야 야 야 그거 찍고 나서 뭐할래? 한 잔 하나 찍을래? 같이 여기서 왔어 어 전신권 저판이 여기 두 명 서고 안고 안고 해가지고 가지고 카메라 흔들리잖아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오 역시 역시 나이스 세이프 얘들아 손 놀림이 너무 나이스 세이프 아 뭐야 김호치 야 내 털 어디 있어 빨리 가세요 네 차례 내 털 어디 찍으세요 아니 니가 먼저 나 마지막 찍을꺼임 안 찍을꺼임 아니 찍으세요 야 배종이 김지윤 안찍는데 빨리 들어 보냈어요 야 야 야 다음 다음 기아야 신지어 신지어 얘 보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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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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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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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잘라야돼 내 털 이게 니 마지막이야 뭐야 아니 최민이 형편 내가 찍었기 때문에 최민이 형편이 내가 찍었기 때문에 최민이 형편이 최민이 형편이 나 스와의 가을이 이제 끝이에요 찍었어 아 찍었어 야 니네 다 찍었어? 야 도옥이 들어가세요 찍었냐? 어 야 도옥이 니 찍었어? 아 찍었어 나 다른 데 찍었어 아니 뭐야 다 했어 넘어가면 돼 양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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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야 양동은 마지막이야 양동은 마지막이야 양동은 마지막 날 Iz 5 4 links iso 니 다시 양은 마지막 이 Damala 우리가? 양동은 마지막 과연 며칠 기어 기어들어 9 4 어머 2 1 버티고 아니 지금 왔냐고 카메라면 어디 왔냐고 생일수늘 합시다 너희에서 1월 2월 없음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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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어 요노 덕생이 어머디? 홍애비 생일은 언제? 6월 13일 6월 13일 6월? 5월 있으면 생일? 야 생일은 5월 있으면 5월 딴 생일? 4월 김주현 몇일이야? 3월 3월? 야 니 생일은 언제야? 1월 10일 주님은 5월 10일 CTO가 있는데 야 다 10월이래 나 1월인데 왜 10월이 됐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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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는 6월? 어 6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종이가 사진을 어떻게 하면 웃음을 찍어볼 거예요 맞아요 사진을 선택하고 있는 배종이신 모습인데요 이게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렇게 거절을 떠나가시는 주인공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폰이야? 제 폰 저한테 있어요? 니 폰은 내가 먹었어요 아 내가 먹었는데 투했다 뭐 매장 내 파손비 절도는 10배 수내배상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안됐어요 네? 개인 소지품을 꼭 챙겨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몇 개를 몇 개를 다 벌려 예예 비가 올려야죠 기회가 너무 많아요 네 아홉성만 올려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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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앞으로 모아주세요 아우 수고하다 예예 지금 보시죠 나도 왜 손 내려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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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허브 좀 다 뭐하냐 결코드 했네 나는 이제 주인 있는 사람을 안 건듭니다 왜 저를 그렇게 만드시죠 나나나나나 생일을 건드려요 니가 그런 사람 맞아요 뭔 소리시죠? 나 주인 있는 사람을 안 건듭니다 내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생일 내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생일 내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생일 니 언제였지? 내가 변종이형 마지막 하니 오늘 지금 빗번집 됐음 개질이네 예 빗번집 아 씨 미친 말댔다고 양경 때문에 너는 왜 10월 생일이시죠? 나 4월 생일이에요 4월 생일이신가요? 내 생일 몰라 모르는데 너 내 생일 암? 어떻게 암? 2월 1월임 맞아 1월 13일 12일 까비 4월 며칠임 나 이렇게 못생긴 하고 해보세요 4월 23일 오 비슷하네 21일 나 윤수형 8월에서 8월 24일 오 니 혼나 나 네 생일 니 생일? 8월일 것 같아 아니야 얘 6월이에요? 6월 13일 오 63 미쳤다 63 미쳤다 63 여기 귀여운 동원이 63 은혜의 승관이 부정관이에요 약간 63빌딩 63빌딩 맹킥 63빌딩 맹킥 63빌딩 맹킥으로 나가 나 기억하기 쉽잖아 나는 경찰서임 112 진짜? 말투가 딱 말투가 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니는 얼마인? 니는 이제 4월 24일이면 4월 24일은 어떻게 해야 됨? 424랑 생일 424? 야 424 내 인스타 비밀번호 423 323 323 누구 있었는데? 324 누구입니까? 3월 23일 3월 23일 있던데? 3월 23일 있던데? 신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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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424 6 63빌딩 그 홍대방의 존중이랑 1도 없는 민양 왜 저러서 온거야 최민준 생일 6월 4월 4월 4월이 23일 나 지금 한 4일동안 최민준 생일 4월 4월 14일 4월 43일 어떻게 치민준은 어떻게 많으시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잘 나온거 같죠? 잘 나온거 같죠? 방학동안에 헛가리 다닌거 같죠? 방학동안에 헛가리 다닌거 같죠? 마지막거 다시 찍었으면은 아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치민준 방학동안 많이 먹어서 헛가리 다닌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평소 행시를 본 사람으로부터 잠깐 배종이 야비함 왜 야비함? 윤희이 왜 얼굴 다 빼있음 자 그럼 김수연은 안 걸어 그래서 얼굴이 존나 작아보이 얼굴 못봤으면 아 이 새끼부터 오르면 안겨에도 빛이 나잖아 그럼 마인드에 윤희이 형이 바코드 찍어줄거임 윤희이 형이 바코드 찍어줄거임 윤희이 형이 바코드 찍어줄거임 윤희이 형이 바코드 찍어줄거임 갑시다 갑시다 이제 진짜 예산 털난 보라돌이 가시죠 네 이즈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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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요 이즈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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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난 보라돌이 털난 보라돌이 나 나 진짜 제일 존경하는 이즈언니 그렇다고요 진짜 제일 존경하는 털난 보라돌이 혼자 사진 찍고 가는 이즈언니 털난 보라돌이 전형 한수석씨 망행했더라면 핵테이블 안해서 핵테이블 안해서 명행해서만 벗어나서 말해 아 이걸로 봐 어? 이거 봐라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맞네 아 으응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어요 으응 으응 괜찮아 아주 어떡해 기분 나쁘게 했어 으응 자 알려드려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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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랑 했잖아 아니 니가 다 했었잖아 반갑습니다 손이 없네요 여기서 바코드 바코드 주인공 해야죠 주인공이 다 세다 다 세다 으응 야 다 모르고 왔더니 나한테 씹히 여운 거 같잖아 어제 완전 스위스 계량행 한 거 같은데 그게 좋은 거야 한 명이 큰 애기 좋지 아아 기다리세요 야 단제 다 안 찍어? 뭐 다시 찍자고? 아니 아니 이거 브이로그임 이거 하이트 이중 이거 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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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사진 가능? 뭐 개인 잘한 거 개의 잘한 거 개의 잘한 친구들 이렇게 살아낫으론 춤을 찍어 이 놈들아. 아니 니가 주인공. 니가 나와야 돼. 내가 시간 복잡하고 또 씁.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간 복잡하고 또 씁. 일단 갑시다. 네. 야 반려의 집 가자. 시간 복잡하고. 어딘가로 가시죠. 이거 바꾸든 주인공 해야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하겠어요. 나중에. 속이 천. 속이 천. 어디를 가시죠? 어디를 가시죠? 어디를 가시죠? 민준. 민준. 뭐 있음 했는데. 민준. 아니. 야 건너자. 시도 막힌다. 민준은 뭐지 이랬고. 너 오늘 뭐지. 진짜 어디가 오냐. 미국 어디. 미국 어디. 틀릴 수가 없어서 안 돼. allora 이거는. 읙び从 가능해find 내가 같이 민지로 해봤는데 웃었어. 너 오늘 뭍하. 씨 거 야 제로 쓰여서 민지로 해. 너는 개새끼야 다 찍히고 있네. 네가 이제 아니? 찍히세요. These müssen 안 찍히세요. 네가 찍어야 돼? 내가 이 디춘 come small. завис이 돼. 나는 못 culpa disadvantaged. 형print. 형lish. 형 akan 지찜 하면 돼요. 형odox males caught up. 형 Zack tick. 형 Baby boy. 야 ik Martinez buka. 2입니다. 뭐하는거니? 지금 찍고 있어요 몇시간째? 지금 31분째 31분째? 너무 많이 된거야 괜찮아 뭐가 괜찮아 그러는거 아니 많이 피곤해 보이는 아저씨들 나? 맞아요 니네 둘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루 씻고 바라나서 난 늦어버림 이게 바로 나도 저번에 뽑아서 얘 줬는데 내가 뽑았는데 이거? 내가 뽑아서 저를 못 뽑았다고 한 번만에 뽑아 누나색 못 뽑아? 이거? 뽑은지 있을거 같지 않아? 자 한번 500원이나? 500원 있는 사람? 신고해야돼 이거 신고해야돼 직캠을 찍겠음 신고해야돼 제어가 있으면 바로 닮아버릴 수 있거든 주지수님 뭐 보세요? 잠 모임에서 주지수님 어디에 있어? 주지수님이? 저기 주지수님이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켓 찍어야 돼 주지수님 모임 주지수님 이러면서 지금 가봅시다 어딜 가시나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봅다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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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는다고? 손을 찬는다고? 손을 찬는 게 왜 그래? 야 이 순간이 뽑아볼래? 아 시발 장난 아닌데? 손 줄까? 한 번만 줘 보여? 저 안 될 거 같은데 왜 느낌이? 꺼내가세요 아 여기 신재우 왜? 자 선물 뭔데? 방안이한테 드려 맞아 이마트 일요일에 쓰는 거래 응? 넹 아 진짜 거짓말하네 해치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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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로? 아! 아 진짜 뒤로 와야지 아 진짜 고루 관광적 개념이 없어 아 뭐지? 떳떳하지 안 넘어가면 보실래요? 이승아 원래 잘해 아무도 뭐라 할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아 미승이 형 왜 왜 아 아닌가보네 이승아 돈 낭비 이승아 해볼래 더? 응 왜 저렇게 사베스이오 으헝 서버스이오 누구 왜요? 아 나 나 나 이걸 또한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진짜 한 못찾는 거 그냥 정별로 해보네 정별로 가운데로 이거 안되네 아니 다 어리로 인지 다 어리로 인지 다 어리 다 어리 다 어리 어떻게도 이 윤기 울컥 본격리가 났으면 된거 아니야? 오하금 노하금 그것도 도 telescope plays 여기서 더하면 안돼 속옷 손가락 부러진 것 같은데 저거 뽑아서 돈이... 인사 여기서 뽑으면... 야 여기서 뽑으면 누가 가져갈 건데 이거 종이가 가져봐야지 종이가 가져봐야지 아 돌릴 거야, 나 돌릴 거야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대가리 잡아, 대가리 흔들어봐야 돼 야, 좀 가져, 아니, 아니, 좀 옆으로 어, 야, 야, 거기, 거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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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 좀 잡지 말고 그래, 거기 저 다리 차이 닦아버린 거 같아 어이구, 어이구, 어, 어 돌린 거 같다 아! 아, 그 뭐야 이거는 안 뽑 cuidado 안 했는데 이건 그, 뭐지, 그 성게 입, 입 닮았다 했나 이게 아니, 그건 미리 말했어야지, 종이였나요? 곧에 섬인 남성 10명이 서, 이제 맞은거 하지 얘가, 얘야 뵙장합니다 매우 진지한 사람들 ... 양말이지 뭐 침지한지하고 피고 있어요 맞아요 비주얼센터가 와버렸어 옆에 모두가 오징어대 눈 바로 어디가 할까? 저 혼자 어디가 어디가 할까 이게 내 모습 카메라의 모습 카메라맨 재우가 혼자 어디 가네요 가게에서 가죠 여기 여기 근데 왜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음 아니 쟤 이러면 얼마 쓰거든? 어 상한 사람도 선언해서 봐봐 그래 카메라맨씨? 메모리가 한 300메가는 더 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 편이 아니라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오 저런 위험한 타네 저 불법으로 신고합니다 저거 헤드기어 안 타고 탔어요 맞아요 그리고 운전면허도 없어 보이 인정 다 신고해야겠어요 인스신 왜 안 나오죠? 저는 안 나와도 되는데요 저랑 나올까요? 이즈신 안녕 두 번째 카메라의 모습 두 번째 카메라의 모습 두 번째 카메라의 모습 됐다 이상한데 어떻게 안 가만히지 이사 가는 이사 가는 배종이씨 얼굴을 스크랩해봅시다 배종이씨 이사 가신데 어떤 기분이시죠? 다시 저장 여쭈 cig사 어차피 많이 안 돼 바뱅invest Single 뭔가? Madam yes 아 내가 왜 다른 전자라 아 아까 유사하게 손잡고서 하면 그냥 일본어로 뭐지? 여기 나온 친구가... 야 학교가 영어로... 대학교? 그냥 고등학교 고교! 고교? 코코우세 코코우세 야 코코우세 뭐라고? 지각... 지각... 아! 지금 수고한 거잖아 아 그런 거야? 아니 니 팀은... 캐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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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쓰면 안 돼?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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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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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뭣? 형이잖아 아니 아니 시바라 사람의 스키 좋아하고 있어 나이스 시바스키 뭐인? 아! 시바스키가 없고 시바라스키있어 시바라스키 이런 거 시바라스키 시바스키 어디 갈까야? 시바스키 아니야 박시바 야 시발롬! 시발롬! 잘생기서다 마지막은 이 사람가 롤러 간다 아니 얼굴 작아지면 가자 수박하다 가시죠 눈이 속이 남았어 계기가 신겨봐 이거 동우계를 둬 어이 새끼야 주완이 여친 아 주완이 여친 너무하네 너무하네 진짜 나만의 여친 없어 나만의 여친 없네 차 안에 있어야 되는데 누나 넣어놓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시죠 이제 뭐 하죠? 이산지센터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들어가는거니? 응 빨리 들어가 나 산냄탈 안고 야 니네 집에서 라면 삼년라면인데 이거? 예? 냄새가 삼년라면인데 이거 냄새가 나 어허 오 각선 턱 오 오 없어 하하 나한테 그러지마 어 누나 너도 없어 우와 너도 없다고 오 노상박료라하는 마스 보냈다 마스 보냈다 둘 다 범죄자로 지르네요 이걸 찍어야지 이걸 찍어야지 얘들아 귀엽네 가와이 가와이 가와이네 정영환이 인사하러 갈래? 다녀갈까? 다녀갈까? 경도 아저씨 형님씨 오 너 깜짝이야 난 카메라 메뉴 왜? 저거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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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기 오 맞네 어 이름 이사짱 이사짱 회사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등등급 회사 오 귀엽네 아잉 제가 멈추 줄 handmade 메시리 Entertain 비 ahead ص호 산 niin ys 오오 무서워요 얘 좀 힘들어 들러달라는 말을 그렇게 아는 거에요 제가 들려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3개 합쳐가지고 3점? 3점 팔고 너 냠냠냠 안녕하세요 네 그만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를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행사로 가게 돼가지고 글쩡글쩡 저 차는 들어오는 걸까요? 나가는 걸까요? 오늘도 잘생긴 듯 얼빡샤 지금 집에 아무것도 안 하죠 일로 오세요 난 인터뷰를 해야겠어요 빨리 웃으세요 빨리 웃으세요 인터뷰를 해야겠어요 빨리 지원이 울어야 됨 커버하시면 두 배로 합니다 빨리 하시죠 빨리 눈물을 흘려야 됨 빨리 하고 끝내자 눈물을 눈물을 흘리세요 배주의 일을 가는 게 너무 슬프하며 눈물을 흘려야 됨 알겠어요 몽몰이 흐르면 이제 아 오 선장 선장 네 선장님 받아서 친구들이 보글보글 왕차 머리 왕차 머리 신재가 왕차 머리 머리 친구 스폰지밥 내 머리 친구 스폰지밥 내 머리 스폰지밥 내 머리 스폰지밥 나는 친구 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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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폰지밥 내가 제일 멋진 게 안 돼 이와리를 했으면 그 다음에 다리 아 지랄 스폰지밥 라인 먹자 야 라인 먹고 싶어 피방 가서 라인 드시는 분 난 안 돼 나 안 돼 나 안 돼 나 안 돼 여러분 잘 가이사 안녕하세요 어? 박힌수씨 뭐라고요? 아르마 딜러 내가 들고 다닌다고요 딜러였군요 아르마 딜 돌아왔는데요 미쳤습니까 선생님이 뭐야 뭐야 종이한테 영상 쏘야했는데 내가 헬비하고 있구만 야 왜그러 왜이렇게 시골천으로 보여 야 누가 내 어머니 정글 포스임 이게 왜 있는거야 근데 자 얼굴 한 명씩 얼박시하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박시야 박치기 박치기 하시면 박치기 박치기 하세요 부른다 오 내려갔네 니 박치기 얼굴 박치기 니은경 박치기 니은경 박치기 더불어 하네요 박치기 박치기 오 좀 잘 나오는데 좀 멋진데 나 너무 많이 걸었나봐 아예? 잠도 못 잤네 많이 힘들다고 하네요 많이 힘들어요 아 빠지라고 하네요 형님 여기 기가만 빠지라고 하네요 종이차가 가는 아니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네 종이차가 가는 나는 그냥 빠지는데 앉을고 싶거든 근데 지금 코 오늘 약하게 닿아도 되니까 바라마를 물고 있어야 돼 바라마를 물고 있어야 돼 야 뭐 먹으러 가네 내가 하나 차 어디가 차 나가버리 니 버리고 가 어? 김이요 볼 에이베 에이베 뱅동우 라면 먹으러 갈래? 뱅동우 라면 먹으러 갈래? 뱅동우 라면 먹으러 갈래? 뱅동우 뱅동우 라면 인터넷에 화만히 뱅동우 라면 라면 равно 포 Wall ION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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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에서 안되면 돼 내 스티커 이거 줘 안돼 안돼 어 이 집 유고토가 딱 좋네 내가 그 해지하고 있어 이거 주면 안 돼? 이거 입지 마! 많이 극대 농업하는 편집 누가 줬어? 이거? 어 편집도 안 돼 집에 있는 편집 다 버리고 왔는데 어 야 배종 선물 있어 1학년 애들이 정혜린 편집을 보면 바로 왔어 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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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주겠음 선물 주세요 스누피 주면 안 돼요? 보세요 감동 받지 마세요 여기요 형이 왜 있어요? 도둑실 아니 이거 저번에 네가 내 가방 아 이게 극수 나방에서? 극수 나세요 생 이거 안 쓰더라 오 뭐야 꼬트가 이래 서 있는데 오 어떡해요 아니 꼬트가 아니었네 이건데 오 좀 크네요 어이크 흥 흥 흥 흥 흥 흥 맞아 인정 정혜린 또 선물 있어요 정희씨 왜 뭐예요 요거요 아 이건 좀 가져갔어 정혜린 아 이거 애들한테 한 개 써가지고 치니페퍼 이스 비 와이 종이씨 어 어 야 이거 나 이거 있어 비 아 이거 왜 있어 머리 있어 애들 뭐지 구원필 드랭 아 아 인수 인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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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빼줘 뭔지 자 선물 네가 어제 나한테 넣어놨지 네가 넣었지 야 쟤 뭐야 몰라? 배종이 거 안 돼 안 돼 이거 배종이가 가지면 안 돼 배종이가 없어요 배종이가 없어요 배종이가 없어요 배종이 배종이의 추억과 한이 담긴 귀엽다 이거 딥브랜드 딥브랜드 그건데 게이가 게이는 쭈안인데 몇 쭈안 네 개종을 내고 네 개종을 네 개종을 만들고 네 개종을 만들고 네 개종을 만들고 네 개종을 만들고 아 뭐하는 거니 뭐였어요 아무것도 안 돼 이건 당신이 네 거니 맞아 내 거니랑 봐야 돼 너는 눈꺼이? 너는 눈꺼이? 너는 눈꺼이? 애들한테 한 개씩 넣었는데 기억을 못하는데 이거 기억을 못하는데 양복 이거 뭐예요? 뭐야 뭔 오시지? 뭔 오시지? 이거 뭔데 ADH 그거 아 Tomaha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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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잖아 아 그런 거 있었어요 Tomahawk 고기 아니야? Tomahawk 이거 ADH 아 ADH Tomaha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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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Hawk 맞아 ADHawk 추워 죽겠어요 아니 추워 추워 아니 그래서 여기 누구 있을 거야? 배종아한테 물어보세요 어? 오늘 배종이 경험이 아 내일 오는데 손같이 맞으면 개새끼들아 빨리 왜 딴다 대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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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PC방 가고 싶은가요? 형님 혹시 지금 장식이 없으신가요? 파티원 있어 아 여기 3명인가? 아 이렇게 놀아 하러 가는군요 너도 가야돼요 무슨 소리 쌤? 난 안가 야 종이집 가자 죄송합니다 안돼 안돼 아 그러니까 신발 신고 들어가도 쌤 개인생 아니 아니 나도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나왔어 저기 아니 또 하냐고 해 꼭 우리 집인데요 우리 집인데 니가 이 집 택도 안 했잖아 응 부끄러워하네 귀엽네 동생 뭐 신고할 거예요? 암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기로 하자 저 아저씨 몇백만 원 가져갔으면 지금 그런 거 오 물샷 끼었네 이 새끼 쓸데없이 잘생겨가지고 나 저장관과 놀아 안 돼? 안 돼 아직 안 돼 오십 이 부 찍었는데 두 분 나왔다 만 돼? 응 오십 이 부 찍었는데 그거 만 돼 만 돼 만 돼 야 이거 완전 이진 내일이죠 비뷰에 만나요 비뷰에 만나요 그거 아니에요 아이우 거 뭐지 뉴일에 만나요 예? 왜 부유 안해줘? 인정 예 혼나시고 싶던 것인가요? 재우야! 백페이프 백페이프 아 못생겼어 바이오이큐 인산여제 인산여제? 이거는 종이한테 종이를 위한 거 아니야? 널 위한 거야 종이를 위한 거지 종이가치가 되는 거 아이가? 눈이 작으니까 너무 날카로워 보이잖아 나 그 얘기 했는데 안 된다 핸드폰 얘가 가져가 네 핸드폰 어디 가 난 배정 이러고 있을 건데 연주 형 이어폰에 안 끼 야 너 한다고 어디 가? 인수 왜 이어폰 안 끼? 형 안 끼어 있어 끼어는 셈 인수야 왜? 인수야 왜? 인수야 어이쿠 아빠 오면 안 되는데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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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야 나 이거 왜 두 개나 있냐? 형이 누구? 아 내 거야 미쳤어요? 미치 마이 난 뭔가 됐으면 좋겠다 운만이 운만이 승기가 불편한 통원 시인이다 흥엽 씨 지금 마음이 어떤 거 아니야? 지금요 어 중소에 눈물 보이시다 아 이거 티 없네 그렇다 보이시다 아니 뭔 소리인데? 지겅 치고 항항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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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런 거 뭔 소리는 다리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다리에서 씨 끌고 W 맞춘 다음에 평타 치고 이상하다 너희 평타 치고 W 해야지 평 W 난 평평 W지 뭐함 W로 뭐냐 지금 뭐하는 거 어떻게 쓸 해야돼? EQ 해야되면 EQ EQ equal W 맞춘 평타 왜 너무 사람 너무 똑같았어 평타 W 슬로우 에코 EQ고 평타 이거 왜 다리어스도 못쓰잖아 맞아 한 번도 안해봤어 다리어스 한 번도 안해보 나도 안해보 안 써본 챔프가 없습니다 하 뭐냐 그거 한 사람 레 타라 베이가 하는 사람 런모 써는 사람 런모 써는 사람 아직 안 나왔잖아 아직 안 나왔잖아 아니 로리털 안했구나 이 친구 나 로리털 안하네 왜 안와 안 써봤네 아니 저번에 미드잔나가 가다가 지금 뭐를 보낸대요? 야 이거 걔네 그것도 몰랐던데 어쩔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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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항한 고항한 우리 세 명은 CTS 리이스 황한 황한 트위트 걸스라고 트위트 걸스라고 맞아요 스위트 뚱녀가 썼으니까 안녕 트위트 걸스라고 스위트 뚱녀가 뽀 하나하나 썼어 맞아요 스위트 뚱녀 스위트 뚱녀가 뽀 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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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콩이다 네 오 인근 좀 잘생겼는데 지금쯤 총이 있는 지금쯤 종이가 보면 울고 있겠죠?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가 종이에 홀 아이 아니고요 아이돌 아니고요 홀 아이에요 지금 친구들 안 나갔는데 아이돌 아니고요 많이 신기하고 불편해 보이네요 아칭간에 네팔 어디가 왜 아직 한 시간 안 한대 네팔 어디가 네팔 어디가 네팔 어디가 네팔 아직 한 시간 안 한대 맞음 종이라 안 네팔 어디가 네팔 어디가 네팔 어디가 네팔 어디가 네팔 어디가 여기 어디가 이게 군대 눈깔이 원래 처진 눈깔이 나 눈 보았음 으악 나 생각 너무 벌렀네 어 어 어 응 덕렸나 에어 재밌는던데 김윤지윤이 한심하게 서다보고 있음 근데 근데 선생님 김윤지윤이 한심하게 서다보고 있음 이렇게 찍어 응 이렇게 나도 가서 비워주시오 브이 하셈 브이 하셈 브이 하셈 나도 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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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래 내가 한 시간 안 한 번 오해 드릴 해 드릴 오해 드릴 해 어 해줄어 안녕하세요 스위트 걸이에요 안녕하세요 스위트 걸이에요 아 아이돌 아니고요 프라이 맞아요 야 그 창문 개지 안았냐 걔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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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랬음 굿 저게 다 동영상단이 들어가있음 대신 열심히 춤추다가 갑자기 가상문 게임이 정말 재밌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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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광입니다. 아유 이거. 열정 알았어요. 너 너 담아해. 너 원래 사람하고 있어야 돼. 나 사람 아니에요. 안정하고 있어야 돼. 원래 종이 앉아야 돼 종이. 오 오늘 좀 많이 나오시네. 니가 더 잘생겼어. 아 죄송한데 니가 더 잘생겼어. 니가 더 잘생겼어. 여기 더전치 아이원이 있네요. 지금 편집을 뜯어보는데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읽어주시죠. 눈물 나오시는 건가요? 눈물 나오시는 건가요? 어떤 톤을 읽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도.종이. 안녕 종이야. 누구야 누구야. 너랑 많이. 아 개새끼들아. 왜 왜 하고 뭐라 해.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한다. 엄청나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한다 지금. 또. 샤이 가이 샤이 가이. 샤이 가이. 샤이 가이. 더 샤이. 잘어. 더 샤이. 더 샤이. 채우 씨. 지금 편지가 읽혔는데 심정이 어떠신가요? 좀 같아요. 아니 욕 쓰면 안 돼. 부끄러워요. 왜 이렇게. 아 진짜. 여기가 수사에 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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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고 싶은. 도만 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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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럼. 뭐 하는 점 뭐하노? 신재우 내 사진을 버려. 여기가. 밑에 것. 아 버린 게 아니라 그거를 2년 동안 못 본다는 것이. 2년 동안 아니야? 그전까지 안 본다는 거네? 여름 방학 때 갈 건데에요. 누구 마음대로. 내가 나 보기 싫대. 응, 빡대 채워주면 바람이다 여비 차단 여비 차단 형님 저를 끌고 가시네요 이리 와요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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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진영이 텐트 칠 수 있어 민지영 텐트 밤마다 텐트 치시나요 혹시? 민지영 씨? 높이 17m짜리 섹시 센터 야 원하는 데 이거 원하는 데 뭐야 뭐야 뭐라고 하고 왔어 이거 뭔데? 뭐야, 어디서 나왔는데 난 몰르 모자에 있는 모자 어디고 있잖아 역시 이제 알아버렸네요 아, 지금 목덕이 언니랑 도망친 이 순간이야 애들 몰래 나면 모르더라고 그냥 다 데리고 나왔는데 겨울이어서 그런지 좀 손이 시리네요 애들 가버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동거예요 동거예요 이사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빨리 가야 함 왜 그러시죠? 이사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 박대기 기자 박대기 기자 대기 아슴 컬처랜드 기자 어디가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아닌가요? 문상훈 기자 문상기자다 이거 으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글벨 락스 정말 좋네요 정말 좋다고 생각하시네요 할 말이 없네요 윤석열을 좋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겁니까?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재명을 지지해주세요 안철수는요? 아 갑찰 제가 갑찰습니까? 안철습니까? 오오오 닮음 같아요 오창을 잘 하시네요 오창인가요? 몰고사입니다 지금 몇 시간째야? 지금 1시간 1시간 2분째 끊고 끊고 2분째 끊고 응 앵꼬네 앵꼬 앵꼬났음 끊고 2분해안 끊고 2분해안 끝나요 끊고 노무현이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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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야 노무현 예수 역시 예수 고인 고인의 명복 귀여운 노무현 모른? 귀여운 노무현 야 노무현 얼마나 신경할 야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놀란든다 귀여운 노무현 정시바러 왜 귀여운 노무현 야 그거 봐야돼 자석해야된다고 저 올라가면 야 야 노무현 얼마나 자석하신 분인데 혼자 뭐하시나요? 노무현이 제일 잘해 형 정신이 나왔네요 예 밤을 새웠지요 예 정말 철이 없군요 윤석열을 생각해봐 근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건 노무현 정신이 이건 노무현 정신이 예수 이건 노무현 보여주겠어 아니 아니 조용히 가시죠 어디 가는거죠? 편의점이요 연주현 폰에 노무현 재단이랑 정세가 겁나 브이로그 언제까지 찍는거죠? 어 종이가 만족할 때까지 여기 신데렐라가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시나요? 아우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노완대님 노완대님 어 어 계단이 왔네 화장실이 있는줄 어 폐쇄됐어요 정말 슬픈 어 지금 들어갔습니다 회중이 재산초 갔다 재산초 네? 누가 찾으셨나요? 와이 땡 재산초 회중이 근무 찾았었잖아 거의 어 어 재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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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먹고싶었네 네 와 나 눈 봐있지 매우 언짢아 보이는 동원씨 어디가 안돼 재산초 간대요 가자 차라리 재산초 가 여러분 문을 닫고 와야죠 야 안재 안재 재산초 아 맞어 맞네 오늘 등교했잖아 가면 안되겠어 아 재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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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로 갈래? 아니 갈 수 있어 어딜 가시나요 가시죠 가고 싶은데 말았어요 오 오 신지원 아 신지원 아 지원아 아 안녕 지금 뭐해? 아 뭐 나 지금 어머 유리구두 간 거야 어디 있지? 왕자님 오 그래 왕자 나타났다 어머 세상에 선착순으로 500명 어린이에게 예쁜 유리구두를 드립니다 어머 신자렐라야 안녕 문을 닫고 다녀야지 이들아 컷 역시 나를 챙겨주는 거 홍해받고 저거겠죠 이럴 때나 평소엔 나 버리고 가면서 하고 난 그건 너가 맨날 저녁 놀면서 맨날 디켓을 했고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중앙고 가자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외종이 씨 너 가고 싶으세요? 난 중앙고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이 많이 아 오케이 너 인증하 선생님 그거 그거 아니 양도하고 거의 다 찍었어야 했는데 까먹고 있었어 갑자기 난 찍었는데 찍었어? 나도 찍었는데 얘 찍은 얘 찍은 허고은이랑 그 뭐지? 대란이랑 찍지 않았어? 봤어 아 그 니네 얼굴 임시가 안 돼가지고 빨라색이 안 뜨는 거 봤어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너도 나와요 너 나오네요 나오네요 내 머리 땡방이 나오네요 카메라 눈에 머린 게 카메라 눈에 머린 게 찜연 씨 눈치 좀 있게 카메라 여기 서신다 마이크 얘가 문제야 얘가 얘가 얘 카메라 계속 안 나오려와 빨리 나오게 하세요 얜 너무 잘 나오고 여기 동시에 들어가도 그게 반할 거 같긴 한데 그냥 또 소위 좀 하는 거에 응 어 카메라 좀 재밌는데 손이 너무 힘 옷에 너무 손이 빨개진 포이스 안 보이네 투팀으로도 떠오게 된 몰려다니는 일진 무리 힘들어 박수하고 한번 빨리 와 너 좀 빨리 와 너 좀 빨리 와 너 좀 빨리 와 아니 왜 그러면 이제 도전히 바빠야 할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몇 시지? 지금 몇 시지? 현재 10시 45분 정말 화목한 우리 아이들 맞죠 이제 박수하고 오늘 반응은 희진다 너무 나 혼자 있는 거 같아 애들 좀 찍어야 했네 카메라 좀 못하는 듯 너무 나 혼자 있는 거 같아 애들 좀 찍어야 했네 데모? 데모? 어 그 말은 나쁘지 아니 나쁘지 아니 나쁘지 내가 잘못하면 이거 마실 수 있는데 데모는 나쁜 게 아님 아니 그 데모 한국말 데모 말고 아 시위 얘기한 거 아니야? 아 시위 얘기한 거 아니야? 인수 씨 인수 씨 지금 LA 갔다 온 기분 어떠신가요? LA 갔다 오니까 괌에 온 거 같네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으신가요? 하영이 I'm LA Carl You do know LA Carl? LA 갈비는 알아요 여기 영구인과 대화를 나눠보시죠 I know I know I know 웨꼬날 걸 하영이 프로포서 웨꼬날 걸 하영이 I am very good in English 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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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시젠 담임 여기에서 코로나 백신 키트 만든 시젠이요? 재호임 재호임 내가 보고 재호임 오! 전문 타임! 종이 모자 어디 갔나? 저깄네 이 모자 떨어진 줄 떨어졌어 저 정도 잘 떨어지지? 전화 잘 떨어져요 아 그래가지고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게 말 났어 여기까지는 끌을 수 있어 뭐를 해? 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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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성 안 지켜 뭐함 뭐함 안 때려 놓고 사람 때렸어 안 때렸대 안 때렸대 사람 때린 기분은 어떠신가요? 유 유 캔 스피커폰 지명 나 스피커폰 할 수 있는데 안 돼 안 돼 지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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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나요? 민준꼬 민준꼬 오 마이 꼬 민준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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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재윤은 힘자랑 안 돼 힘자랑 안 돼 재윤은 힘자랑 안 돼 근데 힘 좋다 난리를 피우네요 민준이 민준이 아 고자앉게 해줘 민준이 꼬 추는 삼 센치 민준이 꼬 추는 삼 센치 민준이 꼬 추는 삼 센치 민준이 꼬 추는 삼센치 삼십 공찬이 잘 틀렸어 민준이 꼬 추는 삼 센치 전화해봐! 전화해봐! 외부인 출입금지! 근데 나 아까 도장 땜에 봤어 너 콜, 너 콜 아까 들어갔는데 콜, 콜, 앤드 외부인 출입금지! 한다? 아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할 거야 외부인 출입금지! 야 들어가지 마! 반려동방! 나 한생장! 반려동물 동방금지! 내가 보니까 CCTV 다 보고 있던데 반려동물 동방금지! 보고 있던데요 CCTV? 난 뭐 누구야? 담임쌤? 나 지금 수업식 아니야? 담임쌤이야? 쌤쌤쌤 아니야 원래? 쌤이라던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담임쌤물이? 누구세요? 쌤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야? 어? 예예예 끊지말 끊지 말고 쫄려? 이제는 난 이상하지 않을까? 반려동물 씨! 반려동물 유혹한 반려동물 출입금, 동방금지라고 아, 쌤쌤 내가 아침에 거 죽으신 거 몰라 일단 그냥 돌진 멋지네요 와이 외부 인출입금지 여기도 이상하나? 뭐야? 야 정조하자, 쉬는 시간! 지금 쉬는 시간이야? 어 50분인데? 언제 시작하지? 원래? 9시 시작하지? 아홉, 여덟, 아홉시, 어... 아홉시 시작하면은? 어 그렇지 45분 하면은? 10분 지면 55분? 55분? 아홉시 55분? 아홉시 55분? 45분 하면은? 힘들어 그러면은? 지금... 반려동물 동방금지인데 들어간 기분 어떻습니까? 반려동물 동방금지라고요? 동방금지에... 나 반려동물이야 이제 쏙 시작해 그러면 선생님이 막... 정리가 또 네, 이거 힘들어 생일 걸까요? 할 때 이제 폰해 이거, 이거, 쌤 얘 안 믿음 여기 내가, 내가 그... 잉을 베리 왜 안 믿음 논사인스 애들, 애들 다 졸업했다 노! 팩토스 아니, 없어도... 논사인스 팩토스 미세젤 나왔을 때 우리가 앞에서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하고 있었는데 지금 논리적인 종이씨 굉장히 지상한 것 같은데 말이 굉장히 빨라졌거든 안 해보고 왔어 난 들어가지 않을래 들어가지 않을래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출근하는 사람은 출근하고 딱 봤을 때 차가 약간 황진경 쌤 갬성 차야 물론 황진경 쌤 없지만 황진경 쌤 더 타고 다니는데 황진경 쌤 또 한창과 아바데 타고 다니는데 그 갬성이 있어 황진경 쌤 차 겁나 더럽다 흰색 차 두 사람은 두 사람은 너가 너무 짧은 내? 네 동국의 칭취는 짧은 칭취는 뭐? 칭취는 빛 네 일본어 일본어? 너는 일본어 좋아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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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우샹니 하우샹니 중국어? 너는 베이징 좋아해 베이징? 너는 천안군 좋아해? 일본어 한국어 유튜브에서 중국어로 이캐아가 당신이 하는 건 이캐아가 이봐 여기가 가능해? 나도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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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 것 같으? 아닌 줄 같다고요? 가위바위보 신사하면 안 서서기할래? 그러면 주머니야 소울 중에 들면 올라가야 돼 소울 중에 들면 응 우리 버려지 나는 카메라맨 들고 있어야지 세부 다 소울 중에 있어 우리도 인사하면 누군지 알자고 있어 왜요? 여기 안수형이 있는데 이 안수형이 맞나?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에서 계시고 이가정스 계시고 조용히 해주세요 몰랐다 내민용이라는 사람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내민용이 동명은 내민이야 이거 이거 교장쌤 이름이 내민용이다 우리도 인사하면 쌤도 받아주실 때 아 그니까 안녕하세요 그 교장은 그 교장은 그 교장은 김성 김기동성이었다 아 나 달빛씨야? 나 나 나 나 나 그 교장은 그 교장은 그 교장은 수월 중에 처음 들어 혼난 치명 씨 । 신문러 쟤 키우기 안녕하시요 사람 있어 소울이 좀 와본 기분 어떠신가요? 처음인가요? 네 저도요 착경 의미래요 어떻게 가시죠 소울이래요? 진짜 초등학교 같아요 진짜 웃어 포토죠 여기서 뺏겠습니다 신발 제발 어서 오세요 뭐야 진짜? 뭘 추는 거? 이거 마주 아버지 졸업하지 않았네 어제 안 일어나 왜 저러는 거야? 빼졌어 저번에 어제 일요일이었어요 어제, 어제 졸업했는데 나 어제 꽃 들고 가는 거 같은데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어제 월요일이야 어제 월요일이야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이었지 않아 더 반짝반다 빛날 수월인을 응원합니다 나네요 수월인씨 더 반짝반짝 가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거 거짓말이에요 저거 거짓말이에요 저거 거짓말이에요 저거 거짓말이에요 저거 거짓말이에요 상한이 6곡나 보실? 저거 거짓말이에요 나 승리 몇 번이었잖아 어 어 이거 왜 이렇게 쓰는데 이거 봐 사은글라스 오 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지 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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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엘레멘터리스쿨 인정하는 부분 세 번째 많이 가세요 주인공 주인공보다 애들 위주로 찍겠어요 주인공씨 자, 이 옷을 벗어버리면, 이 옷을 벗어버리려면, 이 옷을 벗어버리면, 저는 왜 이렇게 벗어버려야 해? 공연시장으로 부었을 때, 그때들은 벗어버리는거에요. 저는 벗어버려야 해. 이 옷을 벗어버려야 해. 나는 안 벗어. 그 옷을 벗어버리는거에요. 그 옷을 벗어버려면, сам을 벗어버리고, 겁나 컸네 오 뭐야 티티가 왜 가뭄게 있냐 아 너무 멋있다 야 그거네 칠판 그거 우린 몰라 난 몰라 공감을 못함 약간 조음방같이 생겼다 지미형씨 이게 뭔가요? 저거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공기청정인가요? 우리 때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없지? 우리 때 있었잖아 있었다고? 난 뭔지 모를 뭐고 저거 보조... 보조... 아 이거 그거 다 흔히 겪었어 그걸로 잡봐도 돼 아 여기들아 여기가 그거이고 상영이 밑반 오세요 상영이 밑반 오세요 상영이 밑반 오세요 여사장실 아무도 없나요? 애들 여기서 영상 같은 거 찍어가지고 포트폴리오 했단 말이에요? 나간에 그 생리도에 정리하는 휴지통 다 나가가지고 감성이 개질인다고 개질이 나요 지금? 지금 여기서 여기서 서울초를 봐야 된다고 그런가요? 저기 밑에 뒷마당 가가지고 맨날 초딩 애들이랑 놀고 그랬는데 역시 지능이 비슷한가 보네요 서울초도 뭔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 둘이 인사해보시죠 하이 하이 하이파이 오 잘했어요 가시죠 애들 어디요? 전화가 온 거 같은데 누가 될까? 근데 좀 많은 거 같아 아직 시간 안 할지 애들 어제 10기가 들어왔는데 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고화질이어서 그런가? 오케이 오 오 얘들아 정간이가 조용히 하래 조용히 하래 내가 지금 언제에 진단한 사람이야 잠깐만 나 미안해 애들 말을 안 들어요 조용히 하래 조용히 하래 여기서 2인속하게 걸려가지고 조용히 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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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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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래 쌤 어디 계세요? 문 남 몰루 형 그거는 나도 안 좋아 같은데 근데 조용히 하래 조용히 하래 조용히 하래 조용히 하래 아니 아니 우리 원래 우리 원래 저기 분명 큰 거였어 얘 진짜 수업시간이 잔다 인가보다 크게 싹 다 수업시간에 간이 아니 오쌤 아니 원래 원래 미술실이 원래 여기 미술실에 horiz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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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찢어집 ink 쌀 반에 쌀 반에 샘 제자갖돔 쌀이 재자갖돔 여기 여기 아핳 수마가 고히 아핳 저께 김현철 선생님 단일이 아니잖아 맞사 mots 여기 육반 immersive 형이 6번이라고 이 새끼야 야 정리하고 바뀌는다고 야 정리하고 바뀌는다고 야 정리하고 바뀌는다고 야 정리하고 여기 되게 이런 적 했을텐데 지성아 공부하여 지은거 아니? 저거 봐 세 번 되냐? 세 번다 세 번다 세 번다 우리 노래 한 번 듣다가 어 좋은데? 가야 될걸? 하지말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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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철이 겁나 훈냈다 얘가 노래 들으려고 가시죠 우리가 안 해 7번은 우리만이 가시죠 얘들아 주인공이 하지 말라잖아 재우야 기다려 2021 해봐 30분 20분 여기도 1,2 1,2 1,2 1,2 1,2 2,2 2,2 2,2 3,2 4,2 5,3 5,3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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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영iek의 로운 대화 моесте의 무공한 변화를 위하여 충성을 달꽃을 굳게 다신합니다 바로 바로! 바로! 이어서 엑소 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엑소 감보를 엑소 감보를 엑소 인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차렷! 차렷! 경례! 선생님 없어요?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맞아 맞아 맞아. 반갑습니다. 교장입니다. 교장 선생님 와서 슈퍼지어 나오면 학생 여러분 오늘도 아주 좋은 겨울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올 것만 갔던 그 졸업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권한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목도원 선생님 오늘 어디다 가나요? 안녕하세요. 와 좋아요. 이거 면도기 회사입니다. 이제 읽어보시죠. 내가 맨날 했다고 귀찮은 거 문희야 이제 이제 자습하시지 못해 그러고 나서 바로 뒤돌아가지고 바로 이제 챗 뭐 뭐냐 무슨 뭐 게임 있으면 게임 하실 분 하시는 거 그게 저게 진실인가요? 저게 수월 중에 진실인가요? 자습하나를 바로 뒤돌아서 바로 뒤돌아가지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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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겠어 그거 하시지? 명품이 아니네요. 문희야 보드게임 하시지 보드게임 보드게임 승관이 다 갔다 왔어 네? 승관이 지금 혼자 갔다 오시나요? 쌤이 두 분이 있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원래 저걸 겨우 겨우는 겨우 없어 겨우 겨우 3층에 있는 사람 봐 4층에 있는 사람 지금 공감을 못하는 홍역 씨 안 당황 아니 중앙중이 짱이에요 그 똥통을 왜 그 갔으세요? 그 똥다울이 아니 사 cohesive 사망중이빨 고여보세요 사망중이빨 고여보세요 사망중이빨 홍역RO 지금 일찍 하고 있어 사망중이빨 남아보세요 사망중이빨 여기여 아무튼 동북으로 2건 2랑 우리 손대라 손대들이다 손대들이다 뱅이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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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 선배들 이것은 우리가 존경한다 더 이상 될 수 없어서 아 이거 그거 잠깐만 나 저쪽에 써놓은 거 있어 루키 사장님이요 루키 사장님이요 어 예? 정희씨 루키 집사님이 전하옹 루키 사장님이 전하옹 아니 뭔소리 배정이 그거 왜 말아 나 가도록 하겠음 나무한테 너무 말했을라 어디로 가? 아니 저기 고려에서 고려로 이사간다 하지 않았어 그럼 또 누구야? 대동 피렌체에서 대동 피렌체로 이사간다래 예 고려에서 고려로 이사간다구 예! 야 최중이 어디가 도와주실까 아را 안돼 안돼 예정이 눈치 보였어 몸 기다린 빨리 지워라 빨리 어쨌든 가야됨 나는 아아 거기 블라디버스터 난 가야돼 야 그거 자기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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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가죽 가죽 아 쏙 개방 가지 말라고 지금 인수 가죽 밖에 안 찍힌다 지금 카메라 아니요 인수 가죽 탈게요 인수 매세력 탈 그 전에 철보고 매세력을 하냐고 선생님 에이씨 팔을 못 들었어 저기 한 24 체민전 어디있어요? 체민전 저 3군대에 3군대에 가면 네 건너스? 저기 있겠네 왕역 마시길 나만 가다가 나 들어가려고 네? 이제야 누구 왔어?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안에서 친구들한테 가져가고 왔는데 이제? 이제는 또 가져가고 왔는데 어디서 돌파하시면 들어와? 나한테 먹었어 나한테 먹었어 형님에 가져가야겠다 형님에 가져가야겠다 정광고 최민준이 없음 최민준은 없음 최민준 아직도 그렇지만 안녕 안녕 나 그댈 위해 야 뒤쪽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나 사랑했어요 야 최민준 어디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 야 뒤쪽으로 들어갔나 보다 아니야 최민준 어딨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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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 가야 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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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종이의 안방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고마워 나가시죠 비데가 이마주인가 하나 다 생겼네 하나 다 찍는 거잉 오늘 에어컨은 버리네 우와 저것도 버리네 이거 청소용품은 업체에서 하나봐요 갑시다 우와 아무것도 없고요 집이 굉장히 넓어요 인덕션이 사라졌어 인덕션이 사라졌어 와인 넣는데 와인 넣는데 너무 위험하지? 안 되실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해 에어컨 애매 이따 이어가 카치용품은 창문을 그냥 우압 안들면서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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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도 나도 휴지 예 동희야 사랑해 휴지를 아껴 씁시다 동희야 사랑해 동희야 사랑해 미안한데 좀 비켜줄래 아니라고? 알겠어 씹 아니라면 네가 그거 사랑해 한 마디 해 주면 돼 사랑해 안 했잖아 사랑해 알겠다 나한테 연락도 안 할게 동희야 니한테 연락 했다고 조용히 하자 동희도 나고 동희도 나고 하며시 가는거지 어디 가면 돼? 갑시다 야 나 서울 간다 이거 그러니까 서울 언제가? 보란데로 해 보란데로 해 집에 오를 줄 시간 너 너 왜? 세탁기 어디 써지? 뭐해? 나한테 뭐 민영아 민영아 민영아? 윤지명 화장실 가는거 아니? 되게 귀여워 윤지명 데려오러 가자 아 좀 챙겨 재밌잖아 미쳤어? 니 당했다 생각해라 좋은데? 난 많이 당했어 여기 낫다 같아 윤지명 여기는 아파트 뷰 여기는 농촌 뷰 중국통뷰 중국통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실렐나야 이 집 거주하고 있는 신이 형 제 돈을 이거 샀어요 너희 리치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너는 돈이 많아 여기는 우리 집 아니고 아니트예요 아지트 여기 사고 싶어요 탑나는 집 여기 아지트는 안 들어 버리셨다 맞지? 인정 돈 많이 있었으면 돈 많이 있었으면 아지트는 그래서 맨날 여기서 쓸 거 같아 나와요 인지면 안 나와? 나왔네요 갑시다 모자 모자 어디 있어? 모자 너 가지실 건가요? 야 예 근데 솔직히 나 큰일 난 거 있어 뭔데? 내가 어제 늦게 잔 이유가 편지 쓴 거 때문에 편지를 안 줘 찍어서 보내야 돼 편지 쓴 리더? 아 어딘데? 우체국으로 가네 네 편지 왜? 편지 어디 있어? 편지? 내 가슴속에 아유 아유 여기 진짜 있는데 왜 안 오빠 탄 거지 아니 차 탈 때 주려 내가 이렇게 턱 던져주려 했는데 너가 너무 뒤에 있었어 일단 갑시다 전화해봐요 아님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주소 찍어서 가자 민준이 갔어 이 집 이제 안녕 여기 한 번도 안 열어봐 오 신문지가 가득하네 좋은데 만나요 시청자 뮤지 응 안뇽 민준이 피시한거 같아 피시 안가? 아니 안가 상호해 官다 있제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